이나대 학생 멘토들이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지역초중고교를 방문해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나대는 지난 9일 2021학년 1학기 이나멘토링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대생 157명은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지역초중고교생 멘티를 맡아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나대는 지난달 지역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멘티를 모집한 결과 27개 학교 2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